동관님의 4등 1장, 5등 16장. 이번에는 중박했죠. 4등 1장, 5등 16장.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. 항상 1등에 대한.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. 크게 한방 터집대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언제가 될지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3수에서 2수가 나와가지고 반사에는 저도 이제 5등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야 여러분들 뭐 하여튼 하여튼 뭐 그래도 로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아 또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. 또 이번 주에는 제가 제휴수를 좀 올릴 것 같습니다. 제휴수. 저번 주 하루 한 주 쉬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자동으로 사봐야 할 것 같아요. 자동으로 안 사니까 감을 못 잡겠습니다. 감을 못 잡아서 안 되겠습니다. 자동으로 꼭 사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힘내시고 866개 꼭 2등 합시다.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. 저희는 뭐 거짓말 아닙니다. 동관이 뭐 거짓말로 당첨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용지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인정입니다. 사기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거 있는 사실 그대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. 제발 좀 아시겠죠?